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차차 살림이 나 직원을 흥보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 적 겨울동자 갈고자 겨울동자 갈고자 겨울동자 통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통이 훑어서 시작 겨울동자 갈고자 여기도 끌어올리고 갈고자 시작 갈고자 이렇게 겨울동자 갈고자 시작 겨울동자 갈고자 삼몰삼질에 올레자 삼몰삼질에 올레자 봄 춘짜가 족을 쉬고 봄 춘짜가 족을 쉬고 봄 춘짜가 족을 쉬고 봄 춘짜가 족을 쉬고 왜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해 봄이 두 박자밖에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루즈하고 긴장감이 깨져 삼박자를 다 끌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그건 평이하고 아주 소리가 루즈하게 가다가 풀어져 버리는 거야 처음에 시작하는데 겨울 왜 그렇게 하겠어 겨울 왜 그러겠어 왜 그거를 주겠어 왜 약박 강박을 주겠어 그 이유가 뭐야 긴장감 그리고 집중 처음에 시작할 때 겨울동이다 이거는 너무 루즈해 그건 음악성 그것이 바로 뒤로 가는 음악성이야 그러니까 겨울 이 놈과 겨울 이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돼 음악적 업법을 겨울 동자 달꽃자 시다 겨울 동자 달꽃자 삼월삼지레 올레자 봄춘자가 적을 쉬고 행와 문분 토하여 행와 문분 토하여 이 화반지 이 화반지 그곳 불게 무거느니 불게 무거느니 실실 동풍에 실실 동풍에 실실 동풍에 실실 동풍에 실실 동풍에 꼬도왔자 나무 접자 펄펄 나무 접자 펄펄 춤출무자가 좋을시고 춤출무자가 좋을시고 괴꼬리 수리루 나라 괴꼬리 수리루 나라 수리루 나라 괴꼬리 수리루 나라 괴꼬리 수리루 나라 노래 가짜가 좋을시고 노래 가짜가 좋을시고 피난건 피난건 짐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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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컸은 세조라 나는 컸은 세조라 쌍쌍이 쌍쌍이 왕래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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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비연자가 좋다 태비연자가 좋다 노래가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고졸해 저기가 없잖아 군더더기 같은 게 없고 옛날 거 그러니까 시김이 화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끌어들였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렇게 간 옛날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멋내지를 않고 근데 이게 멋있는 거야 고졸단 멋 그러니까 소박한 멋이죠 겨울도 겨울도 겨울동자 겨울동자 갈붓자 겨울동자 삼물삼질의 올레자 삼물삼질의 올레자 봄, 춘, 자가, 철, 시, 고 봄, 춘, 자가, 철, 시, 고 행, 와, 분, 분, 도, 하, 요 행, 와, 분, 분, 도, 하, 요 이, 와, 반지 이런데 이, 와, 반지 옛날 뭣이지만 그 뭐가 있어 이, 와, 반지 시작 이, 와, 반지 불게 무너니 불게 무너니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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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풍에 꽂았자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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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풍에 꽂았자 나부, 잡, 잡, 펄, 펄 나, 잡, 잡, 펄, 펄 춤, 출묻, 자가, 좋으, 시, 고 춤, 출묻, 자가, 좋으, 시, 고 배꼬리 소리로, 나, 라 배꼬리 소리로, 나, 라 노래, 가, 자가, 좋으, 시, 고 노래, 가, 자가, 좋으, 시, 고 시, 좋으, 시, 고 끝에 고 이런 걸 좋으, 시, 고 좋으, 시, 고 기난 건 기, 침, 생, 수 기난 건 침, 생, 수 짐승이죠 짐승수인데 짐생수로 하더만요 진아, 기난 건 짐생수 기난 건 짐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나는 것은 세조라 싹쌍이 왕래허니 싹쌍이 왕래허니 왕래언니 제비 연자가 좋다 제비 연자가 좋다 쌍쌍이 쌍이 이런거에 쌍쌍이 시작 쌍쌍이 왕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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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끌어올려 내언니 내언니 과정음이 잘 살아야 돼 왕래언니 시작 왕래언니 제비 연자가 좋다 체비 연자가 좋다 겨울동자 갈고자 겨울동자 갈고자 삼물삼질에 올레자 삼물삼질에 올레자 봄춘자가 좋을시고 봄춘자가 좋을시고 행와 풍붕붕붕붕하여 행와 풍붕붕하여 행와 풍붕붕하여 행와 풍붕붕하여 이황반지 불개 무거느니 니 환반지 불개 무거느니 실실 농풍에 꽂았자 나무 접자 펄펄 춤출무자가 좋을 시골 춤출무자가 좋을 시골 꾀꼬리 소리루 이렇게 해야 되네 꾀꼬리 소리루 나라 시작 꾀꼬리 소리루 나라 노래 가짜가 좋을 시골 꾀꼬리 소리루 나라 노래 가짜가 좋을 시골 꾀꼬리 소리루 나라 꾀꼬리 소리루 나라 꾀꼬리 소리루 나라 쌍쌍이 왕네허니 쌍쌍이 왕네허니 노래가 뻣뻣해지대요 쌍쌍이 왕네허니 제비언자가 좋다 제비언자가 좋다 제비언자가 좋다 꾀꼬리 소리루 나라 나부접자 알죠? 나비가 아니고 나부라고 해 나비접자 나비접자라 해 나부 풀어다 드릴게 주석을 내드려야 되거든요 기난건 기난건 짐승수 기어다니는거 기어다니는거 짐승 그 기는 그러니까 짐승은 기어다니는 짐승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짐승수자인데 그 짐승은 기어다니는걸 말해 그리고 세조자잖아 그러면 그 세조는 나는 것이 세잖아 항상 왕네 한 번 더 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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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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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